실전했지만 저희 중간에 나온 투수들이 너무 잘 많아져서 흐미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. 와우! 자 항상 올 시즌 투수들이 이제 인터뷰가 되는지 기사를 보면은 항상 불안감 선수를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우리 투수들을 어떻게 입금이 있는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즌 초반에 사실 조금 패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투수의 중간점이나 장점을 최대한 살려주려고 하는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제 오늘 좀 좋은 결과 나왔던 것 같고 앞으로 이 기세를 계속... ...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승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까 미팅, 연습 전에 미팅할 때 저희가 7연승을 몇 년 만에 한다고 들었는데 아, 7년 만에? 그렇죠. 오늘 이기면 그렇게 연습을 한다고 들었는데 딱히 저희 선수단은 매일을 해나가는 느낌이 딱 좋은 거라서 이게 너무 좋은 의미인 것 같고 한 개 한 개의 기세를 한 개의 기세를 다하면서 하루 그냥 수술을 끊어주실 수 있게 그냥 가장 좋은 상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와우! 자, 제가 듣는 이기면 소음으로 들었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셨어요! 와우! 자, 마지막으로 끝까지 함께해주신 팬들에게 감사의 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금요일이 되는 분과 그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매번 놀라운 것 같습니다. 어... 계속 그 응원과 힘찬 음악 들을 수 있게끔 선수단이랑 같이 많이 승리할 수 있는 경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선수단이랑 heights 선수단 111 선수단이 자, 이 주말 3회전의 첫 경기, 이번 주 출발이 상승이 될 기회였고요. 자, 다시 한번 신속으로 감사드리겠고, 다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, 경기 5시, 노을 3시에 찾아 뵈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인상 심심의 시지가 전망적 이라하지만, .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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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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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지가? 갑자기 놀라워